공심 신라면배 본성 9국, 일본의 이야마유타 구단과 중국의 렌샤오 구단의 바둑입니다. 렌샤오 구단이 어저께 강도영 구단의 4연승 이후 5연승째를 제지했죠. 그거를 저지했는데 렌샤오 구단이 사실 요즘 그렇게 컨디션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중국 갑조리그에서도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고 어저께 바둑도 사실 렌샤오가 잘 돼서 이겼다라기보단 강도영 구단의 피곤이 누적돼서 역전패를 당한 그런 바둑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일본이 마지막 주자로 나온 이야마유타 구단이 일본의 체면치례를 좀 해주지 않을까 작년에 이어서 그런 기대를 안고 있는 그런 바둑입니다. 그럼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야마유타 구단의 흑번인데요. 대각선 보석으로 화점과 소목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뒀을 때 걸치면서 3-3에 안 들어갔죠. 그리고 또 우화기도 걸치면서 3-3이 이바둑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즉, 화점에 3-3 바로 침입하는 형태가 이바둑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단 젖었잖아요. 여기에서 흑이 손을 빼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잡는 건 아니죠. 상대가 손을 뺐으면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왜 잡나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우변으로 다가서는 게 정수입니다. 이건 안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양단수 치는 거는 약간 손해라고 나와요. 차이는 아주 미미해요. 아주 조금 차이인데요. 원래 약간 0. 며칠씩 되는 게 그런 게 누적돼서 승부가 나는 게 프로의 바둑이라는 걸 감안하면 렌샤오의 실전의 이렇게 양단수는 좀 무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유면 여기 받아야 되거든요. 다만 여기서 흑도 이런 식으로 높게 우변을 크게 진영을 펼치는 게 더 좋은데 이렇게 두 칸 해서 뭐 그냥 아직은 한 판입니다. 그런데 이아말비타 구단이 이렇게 둔 수는 한 칸 뛰는 게 정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면 이렇게 돼서 강수인 건 맞아요. 렌샤오 구단의 수에 대해서 이아말비타 구단이 아주 초반에 강수로 나가는데 여기 어깨에 접었을 때 여기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끊는 게 그닥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전을 보시면 끊고 여기 늘었을 때 끊었기 때문에 이한점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기까지 한 다음에 상변을 받으면 거꾸로 이한점이 축으로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으로 받아야 되는데 축으로 이한점을 잡아야 되는데 흑이 상변을 두고 이렇게 되면 빵 따냄을 하고 이렇게 두니까 이 우산기 흑의 실리가 괜찮습니다. 물론 백도 빵 따냄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승부가 그렇게 기울었다. 이런 건 아니고 조금 더 좋을 수 있는데 흑이 여기 날짜가 둔 게 약간 과하기 때문에 백이 약간 좋을 수 있는데 좋은 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삼삼을 차지하고 중앙을 틀어막고요. 여기까지 됐을 때 자, 여기에 붙이고 늘고 원래 흑은 여기서 이렇게 중앙을 뛰는 게 정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치받았잖아요. 이쪽에 약점이 있다고 쌍립으로 치받은 건데 여기서 백은 무조건 이거는 늘어야 됩니다. 이거는 실리로 그리고 또 근거상으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렌샤오가 이바둑을 지는 패착 1호라고 할 수 있는 수가 바로 이수입니다. 이수를 안 하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빠져나와야 돼요. 그때 여기 우변을 차지해 놓으면 이 백은 빵 따냄도 있고 우변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안정이 됐고요. 이건 약간 안정이 덜 됐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돌과 이돌은 서로 간에 곰마루 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상변을 이런 식으로 백 진영을 이렇게 흙이 깨면 백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둔다고 보면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붙여서 두면 이게 우변에 이거 젖힐 수가 없잖아요. 근거를 마련하면서 살고 집도 커서 백이 약간이라도 괜찮은 진행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치받은 수가 별로 안 좋은 거죠. 백을 이렇게 빠지게 해줘서. 그런데 이 수를 놓치고 실전은 중앙을 틀어먹어서 두텁다 한 건데 여기 젖힌 게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부터 흙이 우세를 잡기 시작해서 계속 그 실리로, 집으로 워낙 큰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백이 집으로 추격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붙이니까 집으로 추격하려고 이렇게 3선, 2선으로 넘어가서 실리를 차지한 건데 키껏 대력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집으로 이렇게 둔 거가 어쩔 수 없는 거죠. 집이 너무 없으니까. 백이 집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집을 차지한 건데 여기서 이은수는 괜찮다고 보고 약간 여유 있게 둔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둬서 근거를 계속해서 끊으면 먹으니까 여기를 그렇다고 이렇게 젖히면 늘고 그러니까 이렇게 둬으면 흙이 좀 더 좋았습니다. 실제는 약간 여유를 부린 수고 이렇게 귀를 틀어막아서 백이 집으로 조금은 추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중앙을 이렇게 둬서 여기를 이렇게 두니까 집이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두텁기도 하고 집은 여기 이미 있고 두텁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흙이 좌변을 쳐들어오고요. 뒀을 때 이렇게 밀고 밀고 여기를 뒀을 때 여기에서 사실 지금 크게 차이 나는 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두세 집 반 모여졌게 차이 납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이 현상의 소리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여기를 밀었는데요. 이수가 잘못됐고요. 이렇게 돼서는 다시 조금 바둑이 개가 바둑이 비싸게 돼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는 이겁니다. 해라야 하는 곳이지만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밑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교환을 하나 해놓고 이렇게 쌍립으로 두면 이렇게 차단할 때 여기까지 여기를 이제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리면 흙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수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떻게 타게 하느냐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수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흙이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돼서 백도 분리하니까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고 차단해서 버텨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두고 치중에서 다 잡으러 오면 이걸 끊어요. 그러면 단수를 치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잡으러 가는 이런 모습을 취하는 거를 보여주는데 여기서부터 인공지능이 보여주면 타게의 수순이 정말 현상적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제 백이 계속 잡으러 오면 이거 하나 붙여서 이쪽 끊기는 걸 방지하고 여기를 밀어요. 그럼 이제 나와서 끊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나오는 건 이렇게 되는 건 이쪽이 이제 잡히는 거예요. 이쪽은 이렇게 해도 수가 늘기 때문에 이돌이 결국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는 백은 이렇게 잡히셔야 되는데 그때 요거 하나 쌍립서류가 받게 하고 그리고 이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를 건너붙이는 게 있으니까 여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쪽 약점이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게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수입기가 아예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프로기사들도 이런 게 수입기가 안 되니까 못 두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은 된다 이거예요. 한다. 안 죽는다 이거입니다. 안 죽는다. 여기서 이걸 붙이고 백은 요거를 하나 해놓고요. 여기 나중을 위해서 미래 하나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선 잡으러 가는 수로 여기를 찔러요. 딸 때 요거를 듭니다. 있죠? 바깥에서 탈출하려니까 이렇게 탈출 못하게 요거 하는데 요거를 하나 끊는 게 있어요. 그럼 지금은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요거를 받아야지 이쪽으로 두면 계속 밀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 하나 올라서고 요렇게 둡니다. 그러면 찌르고 나올 때 여기를 하나 끼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두면 받고 그때 여기 이으면 여기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상변을 좀 요런 거 선수를 해놓고 백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끊어요. 그리고 요걸 나오면 이 백돌과 이 흑대마가 수상전 같은 겁니다. 그러면 죄는 수는 수가 많으니까 백도 이렇게 수를 늘려야 돼요. 그냥 수를 죄는 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걸 다시 흑도 수를 같이 늘려요. 요 백도 아직 완벽하게 살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같이 수를 늘려서 요렇게 나오면 흑의 수가 또 늘었잖아요. 백도 여기 수를 늘려야 돼요. 그때 여기를 건너붙이고 둘 때 여기를 끊습니다. 요 뒤로 치는 건 여기 끊어갖고 이쪽이 잡히니까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요렇게 두면 연결됐죠. 그러면 이제 흑백도 이쪽이 잡히면 안 되니까 여기를 나오고 여기 둘 때 요렇게 두면 흑이 이렇게 따내거든요. 이게 뭐 기가 막힌 수순 아닙니까? 제가 아 이 수순을 보면서 아까 처음에 흑 1, 3만 보여줬을 때 인공지능이 흑의 한 두 집 반 세 집 반 우세하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 이게 거의 외길 수순처럼 자부로움의 외길 수순이 되는데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둬서 아 백의 이게 최선의 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면 어떻게 되냐 흑의 10집 정도 우세하고요. 승률의 99%가 나옵니다. 아니 근데 뭐 물론 제가 이 참고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뒀어야 된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은 이렇게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말하는 여기 전체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면 그런 식으로 이걸 차단할지게 요 교환 하나가 돼 있다는 이유로 여기를 쳐들어서 다 깨는 발상 인공지능이니까 가능한 거고 이런 거를 보면 최윤류 기사들도 인공지능한테 두 점에 못 이기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하는 보자는 의미로 참고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는 뭐 전혀 그렇게 안 됐고요. 여기서 이렇게 밀고 나오고 요거 찌르고 하나 끊어놓은 다음에 끊은 수도 약간 손에 이쪽으로 끊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넣으니까 요쪽에 이제 단수 치고 두 점 잡는 거 보면서 중얼 두텁게 한 건데 요 수는 사실은 이렇게 두는 게 더 좋다고는 하는데요. 요거 찝는 거는 이렇게 둔다고 그래요. 단수 치면 이거 따잖아요. 요렇게 두면 이렇게 젖혀서 안 잡힌다는 거죠. 아까 그런 모양도 안 잡히는데 이게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죠. 그래서 요렇게 두는 게 더 좋다는데 어쨌든 배기로 찢는 수가 신경이 쓰이니까 실제는 안전하게 요기를 밀었고요. 요렇게 둔 걸로도 흙이 조금 괜찮습니다. 들여다보고 여길 두고요. 이렇게 둬서 여기 단수 치는 수는 조금 완착이에요. 흙이 이걸 둔 걸로는 그 전에 먼저 이쪽을 요 백돌을 먼저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중앙을 여기다 두면 살아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나오면 요렇게 붙이고 요거까지 다 선수할 수 있어요. 요기 나오면 요것도 보강해야 되는데 그때 이거를 주면 흙의 승률이 한 86% 세 집 반 정도 줬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단수를 쳤잖아요. 그러면 백도 요걸 하나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앙을 먼저 둬서 여기 중앙에다 백 세력으로 그림을 좀 그려야 됩니다. 그림 그린다라는 표현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게 실제니까 실제 확정가는 흙집이 훨씬 많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그림이 집이 되기를 기다려야 돼요. 여기를 이제 단수했는데 백이 안 받았으니까 이거 따내면 여기 맞고 이걸 집으로 해야죠. 그리고 여기를 두는 건데 두 집 반 정도 차이입니다. 요거는 백이 한 두 집 반 정도 불리한 건데 실제는 이걸 그냥 땄잖아요. 이건 세 집 반 이상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여전히 욕을 받아줬으니까 이거를 먼저 해야 돼요. 아까랑 똑같죠.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거 아까랑 똑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걸 안 하고 이걸 이겼거든요. 그러면 백은 이거를 역시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흙도 여기가 워낙 크니까 이렇게 속 빼고 둘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젖히고 진짜 또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때 만약에 흙이 이거 붙여놓고 끊어서 잡는 거는 이렇게 뭐 는던가 하면은 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여기를 밀고 요거 둘 때 이렇게 버티고 두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잡으러 가는 거로 승부를 보는 거죠. 집으로는 세 집 반 정도 흙이 불리하다고 나오는데 이건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겠습니까? 백도 이거 잡으러 가는 거에 마지막 승부를 한 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다 깨끗하게 살아가면 지는 거고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앞에 잘못 뒀으니까. 그러니까 백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는 이거를 그냥 받아주니까 흙이 너무 편하게 이 자리에 오면서 사실 여기서부터는 그 흙의 승률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상 백이 어떻게 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요거는 밀고 나가는 게 더 좋은데 이렇게 뒀잖아요. 지금도 이걸로도 크기 많이 좋고요. 요게 집으로도 크고 근데 요기서 껴붙이고 빠졌을 때 여기서 이걸 먼저 끼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왼쪽으로 받는 게 안 됩니다. 실전에는 이쪽으로 받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요게 아무것도 안 돼요. 요게 상비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받는 게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를 잇고 요거 둘 때 한 점 잡을 때 끊어요. 그럼 이제 수상정 관계 때문에 메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걸 두면 계속 메우고 이거 하면 이렇게 요기를 두면 치중하는 거는 나와서 여기를 이렇게 끊을 때 요기를 끊던가 여기를 끊던가 여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당장 답시니까. 그럴 때 여기를 이렇게 두면 이게 거의 죽었죠. 이게 흑세력이니까. 이거는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의 선수가 안 되게 치중을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메우는 건데 요것도 하나는 찔러놓고요. 하나는 찔러놓고 그 다음에 요렇게 둬요. 이제 여기 치중을 못하게 한 거죠. 그럼 빠지면 여기를 찝을 때 따내고 그러면 술을 메워야 되니까 안 메우고 요런 데 두면 잡힙니다. 그럼 이렇게 메우면 나가고 단수 치고요. 요렇게 두면 빠져서 요건 비계에요. 이 흑이 안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여기를 딱 끊으면 대책이 없어요. 이게 나갈 때 단수 치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 끊고 요렇게 해갖고 이걸 따는 거는 이렇게 돼서 끊어지니까 이 돌이 단수 치고 이쪽으로 쭉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 요렇게 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쪽 잡는 것도 있고 이쪽은 여기 입구 짜 놓는 것도 있고 쭉 미는 것도 있고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거의 요거는 안 되니까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흑이 따냈을 때 과연 이 돌이 살 수 있느냐 상변은 이미 비겼고요. 이 돌이 거의 잡힌다면 바둑 역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끼우는 거 하기 전에 여기를 먼저 밀었거든요. 이게 대학수 아까처럼 그 하는 거를 안 해도 돼요. 요게 있으면 아까처럼 여기 뛰고 흑이 하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흑이 요기를 끼우는 게 아니라 먼저 요렇게 한번 밀어서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요기를 받으면 그때 끼워요. 지금은 이렇게 받는 거는 역시 똑같이 요걸 해주는 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요렇게 하고 1, 2로 받으면 요걸 확인하고 요걸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100도 요걸 하나 이쪽 뭔가 있을지 보니까 해놓고 요기를 잡는데 역시 여기를 끊고 이렇게 두면 이게 좀 많이 복잡한데요. 요기를 밀고 둘 때 여기를 늘어서 이렇게 두면 요렇게 해갖고 요 덕점이 잡히긴 잡히는데 그래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쪽이 거의 철벽으로 봉쇄됩니다. 젖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선수니까.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젖히는 수가 없고 이렇게 후퇴해야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두는 수도 있어요. 요게 선수라고 해도 요게 안에서 못 사니까 결국 놓고 따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다 집이 되면 흙이 좀 많이 이기죠. 한 서너 집이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요걸 먼저 안 찌르고 여기를 끼웠거든요. 여기가 100이 거의 비슷하게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입니다. 요쪽을 교환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왼쪽으로 잡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 있고 이렇게 되는 거는 그리고 여기를 두는 건 이제 이거 메우고 여기 둘 때 이렇게 늘어서 받아요. 요거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도 괜찮습니다. 요거 교환이 됐어서 아까처럼 뛰고 그런 게 잘 안 돼요. 이렇게 해갖고 뭐 넘어가는 게 없잖아요. 아까 요게 없어야지 넘어가는 거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요거가 찬스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 흑백간의 최선은 뭐냐. 이제 이거 여기 있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걸 그냥 뚫어요. 그럼 늡니다. 또 뚫어요. 늘어요. 이 돌이 사다만 오면 되고 여기 상변에서 상당히 이득을 받았으니까 그럼 요거 두고 여기를 지켜야 돼요. 요게 흑이 안 하면 여기까지 2에 3 요자리를 치중 안에서 좀 수를 내는 게 좀 복잡한 게 있어서 지키는 게 정수고요. 그때 백이 요한점을 잡습니다. 요한점을 이렇게 따내고 이렇게 하고 여기를 밀 때 버티면 이게 한 0.8집밖에 백이 안 불려요. 해볼만 한 거죠. 0.8집이면 솔직히 뭐 아란바도 거의 5대5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차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요기를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아마 유타도 여기 정교하지 못해서 레인샤워가 그걸 청렬하게 쪼았으면 개가 바둑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찬스 아닌가 싶은데 이거를 못 보니까 이렇게 뒤로 후퇴하는 순간에는 인공재능 관점에서는 여기서 바둑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 차이는 지금 한 서너 집반 정도 차이인데 요쪽도 하고 이것도 선수 끝내기를 해서 이렇게 된 다음에는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를 둬서 이제 지키잖아요. 끝 시라고 합니다. 근데 뭐 바람은 그렇게 안 되니까 끝은 아니고 계속 두어 나가죠. 이렇게 있고 여기를 두는데 여기 집을 만들면 될 것 같지만 지금은 5집 반 6집 반 차이가 점점점점 더 벌어져요. 여기 뚫어갖고 백이 이렇게 두는 거는 이쪽이 다 깨졌으니까 이제 이 두 점을 잡으면서 여기를 집으로 만들고 뭘 하겠다는 건데 여기다 두니까 이게 백대마가 또 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를 살리려고 이런 수를 둬서 여기에서도 그냥 이공지능은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패를 하는 게 더 솔직하다. 이게 차라의 실전보다 낫다 그러는데 렌샤워가 이제 여기 끊고 이렇게 단수 치니까 이렇게 단수 쳐서 패를 키웠잖아요. 딸 때 이게 패를 패를 키웠잖아요. 그다음에 이 단수는 하나 쳤는데 이거 받고 원래 이공지능은 되든 안 되든 여기를 둬서 이걸 한번 승부를 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현실적으로 사람은 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따내니까 여기를 두고 사실은 이렇게 받아도 돼요. 근데 원래 이아마르트하고 강수로 두는 스타일이라 강하게 버텁니다. 그리고 패를 따니까 이걸 따고 이을 때 이렇게 해서 우변에서 이 한 점까지 들여다본 거를 안 입고 이렇게 빵빵 따냈잖아요. 여기서는 거의 수무집 가까이 수무집은 조금 안 되는데 우변에서 거의 수무집 정도의 흙이 실리로 이득을 봤어요. 집으로. 그럼 여기가 그 대신 약해졌잖아요. 백이 여기 튼튼해졌기 때문에. 거기서 원래도 흙이 한 다섯 짐 이상 좋았는데 수무집 가까이 손해봤으니까 백은 여기서 최소한 스물, 서너 집은 득을 봐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지적을 여기로 했는데 이 반격 괜찮은 수죠. 여기를 뒤로 이렇게 둬서 하면은 이게 선수가 되니까 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못 봤고 변신을 꾀했고요. 이 석점을 잡아서 이 흑돌이 일부 떨어져 죽을 줄 알았는데 다 살아간 거죠. 석점을 잡으면서 오히려 자꾸 살았으니까 여기 쳐들어가서 이 흑넝점을 다섯 점 여기까지 다섯 점을 잡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흑이 이렇게 두는 게 제일 알기 쉽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면 단수 치고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두고 흑이 여기를 나가줘도 돼요. 이렇게 하고 이 한 점을 잡아도 이렇게만 돼서 이것만 잡고 이거 다 버리고 둬도 이것도 흑이 거의 열지 가까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알겠죠. 이걸 다 먹어도 백이 아예 안 돼요. 뭐 한 두 집 차이가 아니라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실전은 이야마유타보단이 버릴 생각이 없어요. 이걸 두고 다 살리겠다 이거죠. 여기 젖히는 거 여기 두는 거 하는 게 있으면 안 죽는다는 건데 요한점을 잡을 때 사실은 이거 빠지는 게 더 알기 쉽거든요. 그러면 더 알기 쉽게 사는데 호구를 쳤어요. 여기서 일선 젖혔더니 이거까지 하고 막았습니다. 잡으러 들어오려면 이제 요쪽을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여기를 두고 이런 거를 한 다음에 늘면은 거의 사는 모양이 비싼 게 나오니까 이쪽을 두는 거는 이어도 됩니다. 여기 어디를 받을 때 이렇게 두면 이게 사는 모양이 나오니까 이게 살잖아요. 이게 안에서 살아요. 안에서. 그러니까 잡으러 오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끼워봅니다. 그리고 나와요. 이게 사실은 약간 안 되는 수를 어거지로 렌샤워가 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정확하게 응징하는 수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아몬드 타고 못 보고 이렇게 둬가지고 다시 개가 바둑을 만들어줄 거니까 차이가 확 좁혀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는 게 좋으냐. 여기서는 여기 붙이는 수가 있어요. 이게 절묘한 수인데 요도를 연결해서 살려면 여기를 두고 이걸 둘 때 요거 둘 때 여기를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대마가 이렇게 해서는 안에서 못 사니까 바깥으로 탈출하고 사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두면 살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두면 이렇게 받아서 여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두면 이쪽이 다 걸리니까 이쪽이 다 걸렸잖아요. 요쪽이 다시 끊겨가지고 이거는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요렇게 끊을 때 여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요렇게 해서 요 석점을 잡을 수가 있죠. 연단수니까. 근데 요기 흑돌이 놓으면 구해 놓이면 이렇게 막는 게 돼요. 여기를 칠 때 잊고 이거 할지게 따 버리잖아요. 지금 구해 돌이 없으면 요 돌이 없으면요. 여기서 이거를 끊는 건 이걸 치고 여기 둘 때 요렇게 해서 이게 환격으로 적점이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자리에 흑돌이 놓이면 이 백대마를 잡는 거와 요 돌 환격을 벗어나는 게 맛보기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결이 되면 흑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정밀한 수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6으로 끊었을 때 요 7로 같이 끊어요. 그럼 요걸 주잖아요. 그때 여기를 이어요. 이어요. 만약에 이렇게 끊는다든지 두 점을 따낸다든지 해서 살면 다시 흑이 이어서 요쪽을 다시 다 잡고 사는 거죠. 물론 백은 요거를 둘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쪽을 넉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 흑돌은 요기 석점을 잡았기 때문에 사활이 본체가 상관이 없고 요거 죽는 동안 여기를 키워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흑이 많이 이겨요. 요런 절묘한 수순이 있는 거예요. 백도 A 모르겠다고 기세로 이걸 따고 흑이 이걸 나오면 여기서 요거 막으면 이렇게 둬야죠. 그때 이걸 단수치고 이거 줄 때 요거 따내면 요도를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살 때 빠지면 요도를 잡았고 이 돌 다 버리고 가변 쪽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음에 흑이 이걸 따내면 결국 백은 여기 어디를 둬서 요만큼 먹는 건데 요거 두고 이쪽이 다시 걸리잖아요. 요쪽이 중앙에 다시 다 살아가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크게 많이 이깁니다. 뭐 한 6, 7집 7, 8집 꽤 많이 이겨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1로 붙이는 수를 못 봤죠. 이아만을 붙다 보다니 1분초에 기가 그걸 못 보고 그냥 알기 쉽게 데모만 살리겠다고 요거 한 점을 따내요. 요거 한 점 따서 요렇게만 살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뒀을 때 백이 여기를 따면 요거 젖히고 이렇게 해서 이대만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거 교환을 하고 여기를 이어야 돼요. 그럼 요 아래가 잡혔거든요. 여기를 두면 요도를 붙여서 잡히는 게 있으니까 요거 교환을 하고 여기를 찌르면 여기를 두고요. 요걸 따거든요. 그러면 요기 붙이는 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기 둘 때 여기도 하나 찌르면 양쪽에서 요도를 버려 먹는 거 버릴 때 흙이 최대한 이용하는 건데요. 백은 여기를 받고 요걸 두고 다음에 이제 흙이 요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백이 어느 정도까지 추격이 됐냐 한 집 반까지 추격이 돼요. 요도는 잡혔지만 흙이 최대한 그래도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백도 최대한 선방을 한 거예요. 요쪽은 선방 1, 3을 교환을 해놓고 요기를 뒀으면 한 집 반까지 추격을 해서 그래도 뭐 좀 불리하지만 마지막 끝내기에서 좀 기대를 해볼 게 있는데 실제는 요 수를 교환을 안 하고 그냥 여기를 뒀거든요. 그냥 거기 여기를 있는 순간에 백이 요기를 안 따냈잖아요. 요거를 하나 젖히고 끊을 때 요거 다 하고요. 여기를 느는 게 요자리 느는 거를 흙이 차지하면서는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세하게까지 뭐 한 집 반이니까 완전 미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왔는데 그거를 이제 렌샤워가 마지막 순간에 못했어요. 결국은 이 다음부터는 끝내기를 오히려 이야마유타구단에 더 정밀하게 하면서 다시 차이가 좀 벌어집니다. 보시면 요 흑대만은 딱 두 집만 내고 살아요. 두 집만 내고 살았고 백은 조금씩 버티는데 여기서는 이야마유타구단이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끝내기에서 아주 정밀하게 보다는 안전하게 이기는 쪽을 선택했고요. 렌샤워는 버터는 보지만 결국은 안 되니까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 백대마의 사활을 걸고 패싸움을 한참 하거든요.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백이 좀 물러나야 되는데 이야마유타구단은 승리했으니까 이제 약간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쭉 개갈을 하고 이제 다 두면은 여기에 하고 요 패를 따냈을 때 요게 마지막 한 집짜리 패거든요. 이 단수를 치니까 여기서 렌샤워 부단이 던졌는데 원래 정수는 이걸 입고 흙이 따내면 패는 흙이 훨씬 더 많아요. 패감이. 그럼 패는 흙이 이긴다고 보고 예를 들어 여기 입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개갈했으면 흙이 반면 11집으로 한 4집 반 이겼습니다. 근데 요 팩감에 어차피 졌다고 보고 렌샤워 부단이 여기서 던졌는데 이바둑은 뭐 중반에 또는 종반에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야마유타구단이 완승을 거둔 한판이다. 중국에서도 해설자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이야마유타구단이 전반적으로 잘 둔 바둑이다. 라고 평가를 바꿨습니다. 이야마유타구단이 아직은 살아있네요. 이번에 강도행 구단에 이어서 이야마유타구단까지 8, 9년생들이 아주 대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벌어질 3차전에서 이야마유타구단은 우리나라의 박정환 구단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최근에 박정환 구단이 이야마유타구단한테 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내년 2월에 가봐야지 알겠죠. 그때 또 우리나라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